이 새벽을 지닌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한번 점검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성적은 1부 예배가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주에는 2부 예배가 더 좋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주 설교 제목은 뭐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실려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기사였어요. 미첼이라는 변호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보트여행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해요. 유타에서요. 즐겁게 보트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트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덩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딱 주위를 보니까 두 살짜리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물 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오지는 못하고 물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것을 안 그 가족이 다시 물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보트가 지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시 그 형제가 보트에 타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건져냈어요. 아이는 건강하고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미첼이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 CPR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숨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가 두 살 난 아들을 살리고 자신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엄마 같은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6절이요? 16절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뭐냐?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세상이란 온 우주 만물이다.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동물들과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죠. 세상이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란 온 인류다.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상관없이 어떤 문화와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다 통틀어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세상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저는요. 2번과 3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 거예요. 실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항하려는 사람들이 온 인류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반역하며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그 막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할머님이 교회에 다니셨고요. 그리고 저는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럼 저는 세상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그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그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 계십니까? 응애하면서부터 예수님 나의 그저 나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대적자가 아니었습니까?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마켓에 갔는데 전도지 주면 버리지 않았어요? 어떨 때 왜 이런 거 줘요? 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대적할 때 우리가 그분을 무시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되었을 때 세상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이요? 이처럼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귀하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네의 생명은 어떠세요? 우리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귀하세요? 그럼 우리의 손자, 손녀의 생명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네가 물속에 빠져가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물속으로 뛰어드시겠어요? 우리 자네가 불속에서 고통당하는데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뛰어드시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딸아이가 물속에 빠져 죽어갈 때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자쿠지에서요. 실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언니하고 같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 갔다가 옆으로 확 와서 난간을 잡고 그랬는데 제가 딱 지켜보고 있는데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잡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수영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가 그게 아닌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제가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옷 다 젖었고요. 구두 젖었고요. 지갑 젖었고요. 돈도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막내는 제가 자쿠지에서 건져낸 내 딸입니다.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만약에 우리 딸이 10미터 높이의 그런 바다에 빠졌다 그러더라도 제가 뛰어들지 않을까요? 뛰어듭니다. 딸이니까요. 제 생명보다 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우리만 믿게 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시나요? 왜 다른 사람들은 믿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구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타이테닉과 같은 화유럼산에 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배에 구멍이 났어요.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허우적대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든지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 보트에서 구조대원이 물속을 향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우리를 카판 위로 올라가게 구조선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였어요. 그때 우리가 그 구조대원에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살려주고 저 사람들은 죽게 놔두나요? 당신은 참 불공평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를 그 죽어가는 그 멸망의 바다에서 건져주셨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구해줘요? 이렇게 따지시겠어요? 아니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아담과 하우로 마이미아마요.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죄로 태어났고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적어도 나는 중립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그래서 죽고 멸망받을 것이지만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고 나는 멸망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우리 모두가 가고 있었다는 죄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자녀를 볼 수 없듯이 불속에서 타죽어가는 자녀를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냥 살아나는 걸로 그냥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요. 아프예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영생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spiritual life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에요. 단시 우리를 구조선에서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셨고 우리에게 좋은 먹을 것을 주셨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또한 그것을 나누도록 풍성히 나누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과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 근데 어떻게 나누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기에 계속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빛으로 나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빛 안에 가하고 빛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삼아하며 그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그게 영생을 받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요. 영생이란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입니다. 단지 꼴랑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입니다. 한 번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 10장 10절이요. 시작. 도둑은 세상은 죄악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이 더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단지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풍성하게 더 넘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풍성한 삶은 저는 오병이어에 잘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30분만 지나면 얼굴이 변화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3시간도 더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뭐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이 그 중에 안드레가 한 소년이 준 도시약을 들고 왔습니다. 도시약을 받아서 딱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죠? 남자만 5천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2만명 과연 먹일 수 있습니까? 비교하면 뭐가 되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소년이 엄마가 정성스럽게 사준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도시락을 먹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으면 배가 불렀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 것 같아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군침을 삼킵니다. 나도 배고프다. 좀 나눠줘라. 그 사람들하고 좀 나누면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소년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해요. 한 사람, 두 사람 나눠주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열 사람, 스무 사람 나눠주는데 계속 있습니다. 백 사람, 이백 사람 계속 있어요. 나눠줄수록 계속 풍성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을 때 기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열두 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질문이요. 그 소년은 배불리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어떤 게 더 나누는 삶이죠. 자기 혼자만 먹어도 배가 부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고 나눴을 때에 자기만 배불리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제가 어제 멕시코에 갔습니다. 멕시코에 비전센터가 세워졌어요. 구체적인 선교사역을 토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전에 쓰던 모니터 있죠? 두 대. 그거를 가지고 가서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동전으로 모은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228불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선교사역을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선교비 300불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꼭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제가 늘 궁금한 게요. 제가 웃기지 못하는 건지 여러분이 웃지 못하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이상이 아니고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정말 고맙다고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잘 받으셨죠? 그런데 가고 오는 길에 그 한 집사님하고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가고 오는 길에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신의 러브 스토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맞선을 봤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나이가 됐고 결혼해야 되니까 제가 결혼을 했어요. 의무감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7년째 되는 날 제가 마켓에 갔는데 우연히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마치 숨겨놓은 애인을 만난 듯한 그러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지내? 당신 정말 예쁜데 당신이 최고야 라는 오글거리는 대사를 날렸습니다. 몇 시간 뒤에 만날 건데요. 네, 목사님. 30년이 지났지만 설렘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게 사랑인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목사님. 제 이야기가 제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의무감으로 매주일 되면 교회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시험을 받고 상처를 입고 그만 다녔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게 매년 제 생일이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되면 카드를 보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해 그냥 생일 되면 카드를 보내요. 크리스마스 되면 카드를 보냅니다. 한 해 두 해 새해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살까? 알아봤더니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주일날 제 아내와 함께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를 찾아봤습니다. 친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오랜 시간 찾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차 속에서 그때 목사님께서 전하신 그 목소리가 귀에서 쟁쟁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이 되니까 다시 또 교회에 갔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친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 다녔어요. 다니다가 제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바쁘지만 제가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적어도 한 달에 단 하루만큼은 제가 온전히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매달에 둘째 주에 멕시코 선교를 갑니다. 어제도 그래서 멕시코에 갔습니다. 갔더니 다른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그 한 성도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망치를 들고 못을 받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면서 그 집을 세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못 박는 거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저도 잘합니다. 못 박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건축을 좀 더 배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실습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프로젝트를 제가 열심히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기뻐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시네요. 그런데 왜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눈시울이 바깝게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만 살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 누리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흘러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끝나지 않는 주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실까요? 지금까지 라크라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의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블러바드 라크라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벤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선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13435-9600, 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응, 홈쇼핑 월드 차홍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홍큼씩 빠지다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외부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외부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롤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롤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 오 목사님께서 베드루 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신분에 맞는 행동과 삶을 요구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분은 어떠하며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분에 맞는 삶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에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선택이라는 말에는 은혜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지명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을 베푸셔서 그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실수를 합니다. 넘어짐도 있고 유혹의 흔들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주셔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애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하여 그래야 만족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합니다. 많은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로 참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 교수를 믿어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 함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라 하심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많은 역할이 있지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극류를 덧립는 직이 바로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심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나라와 민족과 도시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극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법에 맞는 삶을 살아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사명으로 부른받은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폐하여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 나라라는 개념을 보면 먼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때로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함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그들과 말합니다. 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소속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른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믿습니다. 달라야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모든 것이 달라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이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그 인원이 인구가 팽창해 가자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조금 억압을 할까? 학대를 얻어도 계속 인구가 팽창하니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남하살의 정책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였던 시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은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는 분명히 바로 왕의 명령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여인은 비록 하나님이 산파였고 여자였다고 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바로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낸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그의 경건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출애급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구별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랑의 관계를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젊은 청년들이 서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남자가 씩씩하게 여자 청년을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넌 내 거야 그러더라고요. 넌 내 거야. 그의 소유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람은 철저히 자격이라는 기준을 보면서 내 것, 남의 것을 삼고 비록 오늘 내 편이라고 생각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실망을 하면 그냥 과감없이 떠나고 버리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다 하면 우리가 어떠한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다 할 때도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함께 통행하시는 그 사랑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악한 사탄이 어떠한 방법과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놀려 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너는 결코 나에게서 떼어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의 삶 앞에 어떤 장벽이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며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 같은 이 미련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사실을 들고 나는 너와 다르니 이런 선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손 들고 나설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져주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민족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셨으니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구수의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거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천지가 얼마나 밝아요? 해가 빠져도 등만 키면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두운 것이 어디에 있길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빛으로 들여보냈다라고 말합니까? 어둡다는 것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 통치권 아래에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정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인지 모르고 멸망을 나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지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넣으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성경에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돌감남나무 같은 우리들이 참감남나무 대신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으로써 구원이 뭐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것이며 이제부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참감남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내가 살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살던 우리를 참된 빛인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로 옮기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덕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냐라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분은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은 아름다운 덕이라 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것이 영생을 줄 수 있도록 키를 내신 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덕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재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세례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시로는 얼마나 직선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온 유대와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메시지를 쓴 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몰려올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곰 1장 15절 보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말해요. 누가 보곰 1장 17절 보면 그는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선포했다 합니다. 우리 마음엔 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고 사랑이 놀라워 그 사랑을 전하며 살리라. 선포하며 살리라. 그런데 이 의지대로 실제 삶 속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상의 쾌락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덧립었으며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라야 합니다. 2절 끝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어린 아이의 말을 듣는다 하지만 그건 재롱을 보는 거지 사람들은 어린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성품과 인격에서 성숙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삶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고 말을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는 다 어른이 되었지만 생각과 인격과 믿음의 어린 아이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어리다면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린 아이와 같대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세상에 힘있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점 자라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 돼. 믿음의 성숙해. 그래야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가 귀한 줄 알고 그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어요. 골로세서 1장 10절 보면 골로세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에 보면 죽게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세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만 한계를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아론의 계통으로 오신 분이 아닌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멸기세대계 계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듣는 것이 둔하여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오자 너무나 답답하여서 히브리스 6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라. 믿음이 성숙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수, 교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믿음의 성숙함을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이 살아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요. 성품의 성숙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덕이 힘있게 세상 열방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이 점점점점 자라나고 성장과 성숙에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소망을 가졌는데요. 믿음의 성숙은 저절로 시간이 되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의 세월이 없다면 종교적인 분위기에는 익숙해져서나 그 마음의 믿음의 본질과 능력은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신분 그 자체가 능력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은혜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시면 타다 남은 부주기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절한 사모함 가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덕을 힘있게 탐대하게 전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하지만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2절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마음의 악독함, 시기, 외식, 비방의 말을 버리라고 했고 취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 자라려고 하면 부모의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저지를 충분히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려고 하면 신령한 저지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게 여기 신령하고 순전한 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저지를 사모했던 시인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10편 119편 123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 의로운 말씀이 된 눈이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10편 119편 131절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므로 입을 열고 홀떡이었나이다. 입을 열고 홀떡이었나이다. 여러분 어민새가 들에서 벌레를 물고 둥지로 돌아오면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을 있는 대로 찢어벌려가지고 나에게 먹여달라고 아니 조금 전에 지가 먹어놓고 계속 벌려서 달라고 그걸 현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3편 6절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하여나이다. 여러분 땅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땅을 어인화하면서 마른 땅이 뭘 기다리겠어요? 비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 땅이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이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떨어지는 주어지는 말씀이 아멘오데스의 역사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성장도 성숙함도 없습니다. 말씀은 인생의 힘겨운 겨울을 견뎌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과 같아요. 매만한 광야에서 샘솟게 하는 강과 샘물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욕심과 교만 그리고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무리 다 있잖아요. 문제는 뭐죠? 내일부터 하지. 다음에 하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 수없이 결심을 합니다.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몸이 이 모양이 꼬리인 거예요. 체중을 좀 줄여야지. 건사한 인간이 좀 돼봐야지. 하지만 내일부터는 안 돼. 그날 저녁 잔뜩 먹어버리고 내일부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결정, 결단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 신령한 자절 내가 먹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다는 소망이 있다면 그 결심,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전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겨울이 오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쭉 날아갑니다. 날아가다 보니까 배가 허기가 져서 아래를 보니까 옥수수밭에 옥수가 잘 열려 있는 겁니다. 대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옥수수를 배불리 먹고 다시 남쪽으로 날아가자. 철새들이 다 가서 옥수수를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데 한 마리 철새가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놔두고 어떻게 가나 내일 가지라고 해서 하루를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해가 뜨면서 그 옥수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시 가려고 하니 이 맛있는 옥수수를 놔두고 어찌 가나 하루도 지냈어요. 그러다가 날이 날이 지내다가 이제 첫눈이 옵니다. 아이쿠 큰일 났네 겨울이 왔구나.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옥수수를 너무 많이 먹고 거기에 체류한다고 날개죽지에 살이 베어 가지고 나를 수 없어서 그 첫눈에 파묻혀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대부분 압니다. 결심도 합니다. 그래, 하기라. 내가 하리라. 그러나 내일부터 하리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먹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내 믿음이 자란다는 걸 알고 그래야지 하면서 그 결심이 끊임없이 내 일하면 그의 성숙은 아련한 끊임없는 신규로 같은 목표에 지나지 않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금과 같은 무게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야라고 선포하면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사람이 없이 그래, 맞아. 자기의 이성적으로는 내가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어. 은혜와 상관없어. 하지만 천금과 같은 영성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선포하면 거부할 수 없게 많은 그 영적인 힘, 그건 바로 믿음의 성숙함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선포하려고 하면 산돌같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라 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벽돌로, 나무로, 대리석으로 만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니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신실하고 믿음의 견고함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이라는 복음 위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모든 영혼의 고단함을 그 안에서 다 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선거진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비유로 들자면 어느 한 분은 튼튼한데 어느 한 분이 부실하게 된다면 그 건물 전체가 부실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건강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니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만 뭘 기대하십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 아직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통하여 그 사랑이 그 덕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만방까지 열방까지 전해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펙스 에비뉴 러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아이오아주의 아이오아시티에 위치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단일 목사를 청빙합니다.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거나 청빙 즉시 종교 비자 신청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단은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셨거나 남침례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유한계시록 2차 강의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668 웨스트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새로운 하루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밤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던 거죠. 이런 벅찬 감격의 새아침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한숨 섞인 불평이었습니까? 하루의 처음 선택이라도 주님과 함께 잠깐이나마 짬을 내보시면 어떨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한 헤롤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물서리요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네, 어머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